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대우박장나카미 장덕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3분께 다이노코어 슈팅카 1개 풀백 1개 총 2개를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장난감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난감 중에 하나인 그런 제품입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이름하여 다이노코어 지금 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노코어 신제품이 나왔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동대문 왕구시장에 왔습니다 요즘 부수는 바와 같이 동대문 왕구시장에 왔는데요 다이노코어 제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코어 로봇 3독 세트 다이노코어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우와 이 제품이 보니까 이렇게 낱개로도 팔고 이렇게 3종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3종으로 사야겠죠 다이노코어 총은 안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호루라기 오 다이노코어 슈팅카 다이노코어 로봇 호루라기 한 번 7만 5천 동대문 왕구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벤트 상품들과 그 다음에 다이노코어 제품들을 싹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샀습니다 집에 가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으로 편집이 가능할지 최강 공룡업체 다이노코어 로봇 3종 세트 울트라 티버스터 티라노 호루라기 지금부터 하나씩 오픈을 해서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울트라 티버스터 티라노 차벨 스테고어 울트라 티버스터 티라노 호루라기 울트라 티버스터 티라노 호루라기 울트라 티버스터 티라노 호루라기 네 귀엽게 생겼습니다 관절 팔 이렇게 돌아가구요 그 다음에 얼굴도 오 얼굴 도 돌아가구요 아 또 다른데 돌아가던데가 없나요 오 오오오 네 팔이 팔묵이 이렇게 돌아가네요 회전을 하네요 휘저어 공격! 울트라 디버스 티라노 제품에는 사운드와 불빛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테고 이 제품도 티라노와 마찬가지로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뭐죠? 지금 주변 밝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라이트기는 잘 안보이는데요 이렇게 불빛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차빈! 우와 역시 소리는 나지 않고 그럼 호루라기로서 안치면 짜잔 형과 애기죠 다이노코 오형제 일단 맏형 오이지나 울트라 디버스터 둘째 울트라 디버스터 티라노 셋째 울트라 디버스터 스테고 넷째 울트라 디버스터 샤베 다섯째 울트라 디버스터 애기 까지 이어서 어느새부턴가 뒤에 있었던 제품들 다이노코 슈팅카 다이노코 풀백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티라노만 4개죠? 히라노코 샤베 히라노슈팅카 히라노슈팅카 차빈슈팅카 스테고슈팅카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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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티라노가 4개였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3개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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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